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제 제가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죠 사실 이 발로란트에 있는 모든 스킨을 구매한 최초의 발로란트 스트리머로서 항상 신스킨이 나올 때마다 스킨 패키지를 구매했었는데 이번 자선 세트는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올 스킨은 이 자선 세트 구매 칸에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! 어 뭐야? 다 내가 있는 스킨인데 왜 살 수 있냐? 뭐냐? 음? 아! 와 아니 이거를 팔아먹는다고 나한테? 스프레이 카드 종기장식 해가지고 16,000이 270원?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